썩션! 들어와! 들어와! 안녕하세요. 보행이TV의 집사입니다. 오늘은 민고 여기 어디? 수임룡인데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어요. 이제 좀 있으면 새로 시킨 발목룡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잘라줄겁니다. 이 링을 잘라주고 새로운 링으로 바꿔줄겁니다. 자 이번에 도와주실 분은 소개하라고 안녕하세요. 여야의 요새 하루입니다. 지금부터 낭만박스 김사분을 찍어볼거에요. 간호사! 썩션! 먼지 갔다오면 블라밍고 벌써 눈치챘어? 눈치챠 어떠셨어? 일단 1차시로 예뻐요 형? 잘 잡아보야되는데? 한 번에 간다고요? 아 그러면 일단 소심하게 한 번 가보시죠.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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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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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야 돼 벌려야 돼 벌려야 돼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땀나 다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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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밀 잘라내는 겁니다. 다리 아니에요. 밀 잘라내는거에요 반대쪽 자르자 한 번 더 자르자 이 새끼야 아빠 아빠 이거 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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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야기 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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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끝났다 이렇게 링을 잘라냈습니다 한방에 동강이 나서 링고는 다치지 않았고 절대로 무사히 말끔하게 수술 시술 하던 집도를 끝냈어요 그리고 마카오 같은 경우는 저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자르는거는 보여드렸고 다음에는 이거 뭐야 발목링 체결 해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 지금 링고 아빠께서 링고링으로 반지 만드신대요 이 어떠한 창조경제입니까 이거 내리는거 맞습니까 더 날카로워진거 같은데 제가 2년 넘게 일을 했지만 앵무새 링으로다가 반지 상처인 사람을 처음 봤어요 어 됐다 뭔 소리야 이걸로 반지 만든대요 참 네 YAY!